안녕하세요 게리입니다 이제 곧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데 제가 오늘 응원할 종목은 건투입니다 예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인데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이 시들어서 저 또한 되게 아쉬운데 예전부터 건투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건투를 가끔씩 취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때 만큼은 금메달을 많이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수 여러분들 4년 동안 정말 핏땀 흘려서 고생하시고 여심하셨으니까 좋은 성적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건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런던 올림픽에 나아가시는 권투 선수들 화이팅! 금메달! 구독와 좋아요를 눌러ún